여러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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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은 빈이 있다면 여유가 violence을 하고 있어요. 랩랩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흰색은 역시 바삭바삭 치즈볼 쭈쭈쭈쭈쭈쭈쭈쭈쭈 그럼 이번엔 잘 먹어요 근데 너무 focusing 아까랑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팥밥이 정도옭니다 이게 정말 오랫동안 쭈쭈쭈쭈 쭈쭈쭈쭈쭈쭈쭈 포크리스도 많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맵다 너무 맛있어 치즈볼 너무 맛있어요 이 맛은 정말 맛있네요 맛있네요 지금 시원한 맛은 정말 맛있네요 요 이 맛은 무시하네요 너무 맛있게 잘 먹어요 다이어트 맛있네요 다이어트 이거 다이어트 여기가 너무 고소해요 이 설탕은 너무 고소해요 고소하고 저것만 많이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고소하고 푸짐없는 것 같아요 소스는 갈릭하네요 고소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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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도그 너무 맛있다 저는 맛있네요 맛있네요 와우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가끔 쾌척 stat인게과는 또 너무 맛있어 이제 맛을 맛있더라구요 감사합니다 쾌척 쾌척 바삭한 맛 바삭한 맛 너무 맛있었어요 요즘은 두 개의 맛 덜 맛있더라구요 요즘은 후회 너무 맛있어요 와우 한글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! 치즈볼 에어컨 너무 맛있어 으음